며칠 전에 PBA 리그에 새롭게 참가한 조제호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요. 너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배치도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제호 선수의 프로리그 참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바이벌을 통과하고 32강전에서 드브루인 선수와 만났습니다. 2대2에서 마지막 5세트에 나왔던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드브루인 선수가 9대2로 앞선 상태에서 이 뒤돌리기 배치를 놓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구박사 사이트 뒤돌리기 4-2C번으로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있는 분은 나중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고 끌어치려고 하다가는 노란공이 빨간공을 때리는 키스를 내기 쉽습니다. 드브루인 선수가 뒤돌리기를 실수한 후에 조제호 선수가 무려 8점을 쳐서 마지막 1점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배치만 봐서는 놓칠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기회가 드브루인 선수에게로 넘어갑니다. 조제호 선수가 실수한 것과 비슷한 배치를 드브루인 선수가 득점한 후에 마무리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드브루인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실수를 한 조제호 선수가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배치를 당구대에 놓고 쳐보았습니다. 경기 장면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함정이 있는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3쿠션 또는 5쿠션으로의 득점을 노리는 것이 좋은데요. 빨간공의 위치가 애매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거나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도 길게 실패할 그런 배치였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배치도가 있으니까요. 조제호 선수가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배치를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배치한 기회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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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